고민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주소녀는 또 말도 안 되는 고민 때문에 이형자씨가 약간 지금 우주소녀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나는 깜짝 놀랬고 그리고 허리가 어떻게 20인치에요 20인치 20인치 네 와 허벅지도 안 되는지 21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먹을 때도 2인분씩 한 번에 네 어젠 좀 입맛이 없어서 야채 곱창 2인분에 밥을 좀 넣고 까먹었어요 입맛이 좋겠네 혹시 이 티셔츠랑 팔다리 간고 배만 뿔룩나오는 건가요 신곡 나왔잖아요 고맙이 우리 우주소녀 나의 친절에 누군가한테 민폐일 수도 있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